좁은 세상에 갇혀 마음을 잃고 있지는 않나요? 제가 도와드릴게요 마음을 나누면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이것도 할머니께서 저도 도와드릴게요 기쁨을 나누면 행복이 두 배가 됩니다 행복을 나누면 감동은 두 배가 됩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감동을 나누면 힘은 두 배가 됩니다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힘을 합친다는 건 마음을 합친다는 건 마음을 합친다는 건 용사도 합칠 수 있다는 건 합쳐보세요 마음도 용사도 합칠수록 강해지는 방치형 키우기 게임 용사단 키우기 지금 마켓에서 다운받으세요 합치하셨고요 정환하셨 점심